근데 그는 란... 블루를 쓰는 케이틀린 어떨까? 우리 혁 보고싶다! 전판에 못 본 혁신간 할까? 너네가 노력할 때 난 날로 먹어 혁품보트! 다음판에 깝니다 장인 쩝쩝 소리 듣고 싶어요 넌 나가라 아니 이 자식아 태양 불꽃한 용병이 말이 되냐고 일단 먹을까? 일단 먹자 우리 혁이 나를 배신했어 트위치 삼성 지금 오버파워라고? 어? 전판에 쓰이던데? 트위치 잡으라고 어 이자 너무 달달해 트위치 할게 트위치 트위치 써봐 백수 이 자식은 안 나와 얼굴 한 번은 안 비켜 천상을 볼까? 잠시만요 쩝쩝 내 계산에 따르면 맞죠 암싸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암싸는 괜찮을 것 같은데 딜라인에 갖다 때려봤어 그니까 유튜브는 좀 그게 좋아 그냥 뭐 골드 플레이 다이아까지 보고 그냥 티어덱 알고 그거 하기 좋은거고 더 약간 향상 원하면 트위치 같은데서 그냥 좀 잘하는 사람 라이브 보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예 저 티어는 뭐 유튜브 봐도 상관없지 아예 백수 세라핀 써야될거 같은데 지금은 아예 안되는거야? 안되는거냐 가비? 탐켄치는 안쓸 수가 없었거든 탐켄치 탐켄치 키우기 하자 이거 그쵸? 백수보다 백수가 이번 턴에 안뜨면 그냥 먹이로 줄게요 백수 먹이자? 학자 탕켄치 키우고 메이지가 안나오네 총검 암살자 캔치를 쓸까요? 암캔치가 잘 먹잖아 아 근데 암살자를 쓸거였으면 인피를 썼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뒤로 보내는 목적으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템 나이스 박을거 추천 좀 이게 세라프가 결국에 이통기한 온단 말이예요 일단 오리아나를 넣고 싶긴 한데 버프먹은 힐 받는 탕켄치 지려 와 힐켄치 미쳤는데 각오일쓰자 이거 각오일쓰자 허허 박카페 각오일쓰고 메인유리는 언제 나오는거냐 태령메인 화학공학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걸 덧발톱 쓰고 여기 오리아나 쓰는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죠 재미를 위해 지식기를 먹었으니까 화학공학 좀 별로였을 것 같애 오리아나 쓰는게 더 좋을 것 같애 지식이나 너무 잘먹어 우리 펜치 너무잘먹어 얼어붙은 심장 리산드라 그냥 쓸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소모폭 뭐라고 써 왜 썼냐면 얼심이 버프 먹었어 그리고 내가 탱라인 없으니까 생템 바로 쓰는거지 그냥 소모를 뭔지 알죠? 뭔지 아시죠? 소모해서 연승이랑 템 좀 빨아가지고 볼도 확보하는거지 우르고 카운터야 우르고 사거리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힐 들어가고 뒤에서 먹어버려 난? 뒤에서 먹어? 뒤로 먹어? 아 까비 단지는 좀 안되잖아 단지는 도적의 무리로 그냥 연승 땡길까? 황금 티켓? 아니야 황금 티켓 안될까? 도전히 모르겠어 연승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이걸 오리아나 하나 주고 등거꾼 주자 딜이 지금 모자랄 수 있을까? 4등 정도밖에 못할거야 결국에 힘이 빠져 삼켄치가 이상히 붙어도 빡세 딜러가 이상한거라서 그리고 그냥 그게 떴으면 안됐어 플래티너를 나한테는 없는거야 지금 일성따리한테 도장 들어간게 무슨 의미냐고 했으면 뭐 학자 플러스 2 뭐 이정도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는 필드값이 남들보다 조금 더 비쌀 수 있는게 그거에요 지금 보면 AP가 없잖아요 올 AD잖아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방어력을 매겨주자고 방어력을 왼쪽 만날 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단 궁 한번 쓰고 가야되요 쓰고가 쓰고가 그렇지 율루 하 탕켄치가 궁을 못받았어요 테라픽이나 림피오리아는 하필 지금 턴에 들고와가지고 림피오리아 먹어야돼 그렇지 잘 먹인 캔치가 캐리하잖아 탱켄 없으니까 이번 턴에 밥 굶겼습니다 스스로 방템이 좀 없으니까 방템 만들고 서풍을 쓸라했거든요 그래서 내 사격의 자리 비워주기가 싫단 말이야 얘 만날 줄 알았거든요 발리오 그래서 내 사격의 자리 비워주기가 싫었어 쇼진 룰루나 잔나하면 될지 이거 잔나가 더 좋아요 쇼진 룰루나 어 싸이온 먹이로 죽어 어 우리 그냥 너무 좋아 미안해요 어 썸파 갈자 제국에 다 갈까? 다 갈아볼까요? 제국의 썸파를 제파 제파 센세 갈겠습니다 제국의 썸파 제국의 썸파 이거 나중에 뺄게요 딴걸로 육학자보다 그냥 4하는게 낫잖아 학토르 왜 육학자냐 버그 걸린거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 유미슈 이거 뺄 수 있겠다 아 딩거 빼자 딩거 빼고 부장을 갈아주신다 갈아주신다 도빅하고 제이슨 앞에 주시면 됩니다 뺄 수 있음 하우 혁신감 안 들어가겠지 유네 한장 남은거 좀 무서운데 살려줘 어떻게 뜨냐? 이거 다 했는데 할만해 할만해 할 수 있구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길 것 같은데 내가 기분 탓인가요? 나 이길 것 같은데 할만한 것 같은데 템 설계 이미 끝났어 내 머릿속에서 캔치 뜰거야 뜰거야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음전자를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음전자를 왜 먹냐 서풍으로 뛰어버리려고 했거든요 서풍으로 뛰어버리려고 했는데 바로 실패 서풍 될 수 있으니까 할만해 근데 진짜 할만한게 템이 진짜 많아요 내가 이겼잖아 봐봐 이겼잖아 봐봐 그냥 이긴다고 아우 안되지 이 자식아 아 이거 고정 먹길래 하뇨 봐봐 그냥 1등 쉽게 하잖아 진짜로 아 오늘 좋다고요 포미 아 탐캔지 캐리 지렸잖아 아 탐캔지 캐리 지렸잖아 아 탐캔지 캐리 지렸잖아 아 탐캔지 isa